짜잔, 건우 우와! 한 번 봐봐! 뭐야? 우와! 토끼도 있네? 토끼도 있고, 우와! 하하, 뒷발켜! 하하, 뒷발켜! 뭐야? 뭐 있나 본데? 오, 조금만 봐! 아, 두 마리들! 오구오구, 오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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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! 오구오구, 오구! 오구오구, 오구구! 오구구, 오구구! 오구구구, 오구구! 이야, 아, 여기 다 모여있는 거구나! 여기서 달걀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나한이가 한번 달걀 가져와볼래? 응! 건우이랑 같이 들어가도? 들어가 봐, 아빠 여기 스키 보자! 동물 만날 땐 항상 네 발로 인사를 먼저 해요! 아빠, 너 들어와 봐! 아빠 무서운데? 물을 왜 닫아요? 부채 부채 부채! 뭐가 무서워? 아빠 무섭다잖아요! 어, 건우가 살짝 겁먹은 것 같은데요? 아, 그때... 그... 스위스에서 공작이 만났었잖아요! 그때 많이 놀랐었는데 그 생각 났나 보다! 아, 비슷하게 생겨서... 계란뇨 여기 있는데 몇 개 있어? 세 개 아휴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나 이거 했어요 너무 기특하다 이제 요리하러 가자 은우야 냠냠 다섯 잘해요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? 이게 사람과 정성이 들어간 잘하네 1인 방송 하시는 건데 너무 뿌듯한가 봐요 아 저거는 맛있죠 연잎에 싸서 삼겹살 저렇게 삶으면 맛있죠 그래요? 된장 풀고 된장찌개? 아 제대로 하시는데요 오늘? 잠깐만 우리 근데 나은아 아빠 된장찌개 만들 건데 감자가 안 가져왔는데 응? 나은이가 건우 데리고 감자 좀 캐와 그러면 그 사이에 아빠가 요리하고 있을게 알겠어 누나 손잡고 누나 손잡고 감자 캐로 가는 거예요? 감자 캐가 손잡고 갔다 와 봐봐 봐봐 나 할 수 있어 알았어 건우도 잘 가르쳐주고 응 아 부수다 아 아 아 저기 하나 있다 할머니 저게 하나 있다 강자 있어요?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아 우와 많다 우와 강자다 강자다 우와 강자다 거기 있어 아니 어쩜 저렇게 한번도 훑으니까 막 나오네 아니 어쩜 저렇게 한번도 훑으니까 막 나오네 응? 건우야 누나 큰 거 찾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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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 우리 이거 필요해 아 큰 것만 닿네 진짜 아유 진짜 손도 야무져요 감자 많이 있다 아이고 이 정도면 감자 찌개를 끓이겠는데요? 아 이제 감자만 넣으면 되는데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빠 왔어 왔어? 잘 캤어? 아이고 이거 어떻게 캤어? 오 마이크 해지아 라라 좀만 기다려 아빠 빨리 이거 감자 빨리 넣어야 되거든